1번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오른 것은 어느 방송국의 전개강도가 커서 그 지역 이에 방송국 전파를 선택하고 분리하여 청취하는 것이 곤란한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전개강도가 1V메타 이상인 구역으로 교정하고 있고 가구 수는 방송국 전체 가구 수의 0.35% 이하로 교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? 담요를 덮어놓은 것 같은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담요 덮으면 다른 방송이 담요 안으로 못 들어오지 이거를 오랜켓 에어리어라고 얘기한다 정답 2번 2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채널 되죠? 다채널 그 다음에 고품질이지? 그 다음에 또 입체 음향이죠? 그렇죠?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런 게 돼요 그렇죠? 이거는 주로 비디오 측면 이거는 오디오 측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측면 자 그래서 1번 다채널 2번 고품질 3번 작품의 약함이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3번이 틀렸네 방송의 스크램바 수신 제한 기능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보자 3번 64컴 변조 방식의 전송 밀도는 자 R N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할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은 넘어가면은 할지에 R 이게 b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64컴의 전송 밀도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로그 2에 m에다가 b니까 그래서 64니까 로그 2에 64 답은 6 정답 3번 눈에다가